김영아씨 오늘이 중양절이죠? 예 예전엔 그 명절로 쳤잖아요? 네네 음력으로 9월 9일 양수가 겹친 날이라 해서 중양이라 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음향으로 따져서 양에 해당되는 숫자가 겹친 날을 명절로 삼았죠? 그래서 1월 1일은 설날 3월 3일은 삼진날 5월 5일은 단후날이죠? 네네 7월 7일은 칠석날이고 오늘 9월 9일 중양절이잖아요? 네네 예전엔 중양절이면 붉은 꽃을 머리에 꽂고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국화전을 먹고 국화주도 마셨고요? 네 붉은 산수의 열매를 주머니에 넣고 산에 오르기도 했었죠? 네네 중양절이면 산에 올라가는 숲속이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타양살이를 하는 사람도 그날이면 산에 올라가서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향수를 달래기도 했었습니다 타양살이 나그네 중양절에 오른 산에 어버이 생각이라 고향 형제들 나만 빠진 채 수육꽃 꽂고 산에 올라 깼지 네네 당나라 때 왕유가 중양절에 타양살이를 하며 향수를 달래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아참 김영아씨 이런 때에 전화가 있잖아요 아우 그럼요 네 자 멀리 계신 어버이께 전화 한 통 해드리는 중양절이었으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릴게요 평시조 어버이 살아실제를 박종술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평시조 어버이 살아실제를 박종술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송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아이 여보기 광대씨 떡은 내가 준비했네 광대씨는 뭘 챙겼는가 아니 떡상 잘 들고 어딜 가자고 그런가 광대씨는 달력도 안 보는가 달력을 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어디 어라 어라 경찰의 날이네 오늘이 그래서 지구대를 가자는 거네 잠깐만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아 그렇지 이런 때 양손으로 들고 가도 되잖아 부탁할 거는 없지 아 왜 없어 부탁할 거 많아 네? 아 그거 청탁이 아니라 지난번 강돌 잡다가 흉기에 다친 거 이 경장님 부탁입니다 다치지 마셔요 오 옳거니 나는 김순경에게 이 케이크를 주면서 부탁하려네 오오 경찰의 날이 그 김순경 생일나도 되는가 아니 근데 무슨 부탁인데 앞전에 집을 못 찾아서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업고 물어 물어서 그냥 아들 집을 찾아주었다가 봉변당한 김순경 생강당 응 응 그 시키지도 않는 일을 왜 하느냐 하면서 멱살 잡히고 채이고 그랬지 그 쪽방 사는 할머니 가끔 찾아보는 사람이 김순경이라잖아 그러니 부탁합니다 그 자식들한테 욕먹은 거 씌워버리세요 아이고 여보게 저기 저 박 형사님도 오셨구만 근데 요새 그 마음고생 말도 못한대 아니 박 형사한테 걸렸다 싶으면 10년을 도망다니다가도 쇠고랑 찾아노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박 형사가 마음고생이라니 누가 그러니까 그 징역을 살고 나와서 박 형사한테 매달렸다는 겨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사고칠 테니 잡아 넣어라 하고 아이고 그래서 칠만인가 치만인가 그 사람 박 형사한테 국밥 얻어먹고 일자리 소개받고 그랬다는 거야 응응 근데 조용히 일을 하지 그냥 욱 가니 사람을 쳐놨으니까 그 박 형사가 요즘 마음이 어쩌겠냔 말이지 아이고 오늘 하루 그냥 빼꼬머니 경찰의 날이라고 떡상자 드리면은 응? 우리 박 형사님 떡이 그냥 떡도 걸리지 박 형사님 저저저저 이순경 보게나 어어 아니 어차다고 저저저 이순경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 아이고 저기 여보시오 아이고 다른 날도 아니고 경찰의 날에 경찰 멱살이냐고 비난이다 비난이다 지구대 찾아가며 비옵나니 경찰의 날이라도 사건 사고 팍팍 좀 줄여가지오 아이고 제발 차 한잔 마실 잠이라도 드리자고요 경찰의 날인께 네 2011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 중에 적벽과 가운데서 조적 군사 점고 대목을 김경호의 소리와 조용한의 북장단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이 제70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경찰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도 열리고요 네 그리고 경찰의 날에 지구대를 찾아가 위로하는 주민들 모습도 보이네요 네네 자 이제 민주경찰로 동네 안전을 책임진 경찰관의 그 짐을 덜어주는 일은 사건 사고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아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감정노동자라 고충이 많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이웃 사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줄 경찰관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소래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롭게 또 기름이 흥미롭게 처벌 Hate 고전 사랑방 오늘은 이항복과 미인도 노래입니다 네 조선 선조 때 문신이었던 백사 이항복은 오성과 한음 얘기의 주인공 중에 오성대감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죠 중마 고우인 한음 이덕형과 펼친 기발한 장난들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일화가 전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항복과 미인도 노래 감상해볼까 합니다 네. 그 미인도를 그린 사람을 보니까 이흥효라는 화가였네요. 명종과 선조시대에 활약했던 화가였잖아요. 네. 특히나 명종대왕의 초상화를 그렸던 화가니까 그 시대 최고 화가에 드는 인물이었죠. 네. 이흥효의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팔경도가 있고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산수도만 전해오고 있다니까 좀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앙복이 봤다는 그 미인도는 과연 어떤 그림이었을까? 네. 오직 이앙복의 시를 통해서 짐작해 봐야 하니까 아쉬운 거죠. 네. 자 그럼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단풍 짙은 늙은 나무 비단같이 고운데 찬 가을 굽은 연못엔 시들은 연꽃들. 낙엽소리의 정인 생각이요. 그림 속의 한비인은 오지 않는 난군을 기다리는 모습이던가. 낙엽에 편지 쓰고 있는 저 여인이요. 네. 가을에 오지 않는 난군을 기다리다 못해 떨어진 낙엽에 편지를 쓰는 미인도를 보면서 노래하는 그 이앙복이 떠오르는 구절이죠. 네. 그 당시 미인도는 한 편 두 편 넘어가면서 또 다른 얘기를 전해주고 있었나 봐요. 네. 미인이 떨어진 낙엽에 편지 쓰는 모습을 그린 그 다음 미인도는 거문고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담장 밖으로 노을 지고 대나무는 시들고 소나무는 늙었던가. 서늘한 가을바람 부는데 얇은 적삼에 매미치마 허리에 감겼구나. 저 미인 거문고 줄에 미끄러진 손가락. 아마도 섬섬 옥수에 남은 향수 탓이던가. 네. 아까는요. 남군님을 기다리다 낙엽을 주어 글씨 쓰는 미인도였는데요. 이번엔 거문고 타는 미인이 등장했죠. 네. 그런데 화가는 그 거문고 줄 위에 미끄러지는 그런 미인의 손가락을 그려놨던가 보죠. 거문고 줄에서 미끄러진 미인의 손. 감상을 하던 이 항복은 손가락에 남은 향수 탓 아닐까 했는데요. 네. 슬쩍 웃음이 나게 하는 그런 섬세함도 남아있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 미인도에서는 빨래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항복이 본 빨래하는 미인 모습 한번 볼까요? 소나무까지 들이온 시내가에 파르란 옷을 물에 빤다. 쪽머리에 얇은 옷소매는 들쭉날쭉 움직이고 물결에 흔들리는 거미줄인 듯 매미날개인 듯 저 옷들. 한 번 빨아 새 옷처럼 걸어두고 남군님 춤출 옷 지어볼까? 알아줄 사람 없는데 배틀로 올라간다. 네. 시내가에 옷을 빠는 그 미인 모습과 마음이 그려져 있죠. 네. 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새 옷같이 빨아놓고 기다리련다. 남군님 춤출 때 옷도 미리 지어버련다며 그 배틀로 가는 여인. 아이고 아니 왜 그렇게 기다려야 하고 마음고생을 하게 했을까요? 글쎄요. 네. 오늘은 백사 이항복이 노래한 미인도 시를 감상해 봤습니다. 고전사랑방 이항복과 미인도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앙골상사디아에서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임동식의 검은고 산주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민희의 검은고 윤호세의 장구반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자 체험열차 오늘은 특별히 신차 체험칸 마련되었거든요. 신차를 타고 싶은 승객 여러분 다 타셨나요? 그럼 탕탕 우라이! 아 저기요. 아니 그 열차에서 신차를 타보라고? 정말요? 아 네네. 체험열차니까요. 자 신차칸으로 들어오세요. 새차 사라고 계약서 뒤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세요. 어? 이거? 이 차 그 사진만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막에서 석 달 북극 얼음에서 석 달 달렸다는 그 신차 맞죠? 아시는군요. 네네. 그 차가 바로 2차거든요. 운전대 잡아보세요. 아 와. 야 어디 부릉 부릉 그 엔진 소리 봐라. 묵직하게 샤리리리리리 부담 없이 미끄러지는 기분 느껴지나요? 네네. 길이 없어도 4륜 구동으로 산등성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 가격이 좀 부담되는데. 그래서 3년 빌려드립니다. 어떠세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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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카로 쓰라고요? 아이고 남보기에 좀 그런데. 번호판 보세요. 회사 임원들 차구나.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 3년간 빌려 타면 그 뭐가 좋은 건가요? 아 네. 천만 원 내시고 나머지는 36개월 할부하시고 보험료 자동차세 내지 마세요. 할부금에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험료 안 내고 자동차세도 안 내고 3년간 빌려 타고. 아니 그러다 그 차량 정들면 어떡하나요? 700만 원 정도만 추가로 내시면은 4차 됩니다. 아니 이 열차 그 자동차 세일 열차인가요? 비용 줄여서 새 차 타고 열차 타고 띠띠빵빵. 네네. 계약하시면 우리 체험 열차 탈 때 25% 깎아 드릴 거고요. 체험 열차 이용도 할인해준다? 아니 아깐 그 계약서 뒤밀지 않겠다고. 아 네네. 그랬죠. 그런데 제가 3년 써보니까요. 천만 원 정도 남지 뭔가요? 그러니까 보험료 자동차세 따로 안 내고 새 차 타고 천만 원 남고. 임원용 차 포험도 나고요. 저는 계약하자고 안 합니다. 절대로. 자 어때요? 체험칸에서 밟아본 새 차. 앞으로 물속에서의 석 달 체험도. 석 달 시험도 할 거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저기 계약서요. 계약서 어딨냐고요? 아 네네. 자 체험 열차. 다음 역은 계약역. 장기임대 계약역입니다. 신차 장기임대 계약하실 승객 여러분. 띠띠빵빵 오라이. 네. 상한골 상사대가 일부 끝곡으로 육자배기를 국립남도구화원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자동차 구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장기임대차. 네. 요즘 보니까요. 특히 홈쇼핑에서 많이들 홍보를 해서 그런지 사용자들이 부쩍 늘었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차라는 소유보다는 사용 공용 쪽으로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기임대를 해서 쓰면 아무래도 부담도 줄고. 네. 그렇겠죠. 개인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또 유지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확 줄어드는 장점도 있잖아요. 네. 물론 단점도 있겠죠. 물론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비싼 수입차까지도 장기임대로 우리 고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는데요. 네. 네. 자 우리 국산 신차들 보란듯이 장기임대로 훌훌 알면서 달렸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장기임대를 하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회사에서 다 대주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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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본인은 주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월부 할부금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할부금만 내면은. 그렇죠. 네. 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단점도 있어요. 맞습니다.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고 하셔야죠. 네. 자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우리 악기 터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보기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 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주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15년 한국민속집중광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우리관대강당과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육내용은 전시관람과 민속강의, 그리고 전시연계실습으로 구성됩니다. 참가방법은 10월 30일까지 팩스나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비롯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교육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한국 음식문화의 상징인 김치를 조명하는 축제를 개최합니다. 제22회 광주세계김치축제가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광주김치타운 1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김치명인 경연대회와 전통시장 맛김치 선발대회, 외국인 김치챔피언전을 비롯한 다양한 경연대회가 마련되고 공연과 아카데미 등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이 부산에 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2015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11월 6일 오후 3시 롯데백화점 광복점 10층 롯데문화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대학교와 외국인학교, 외국인 지원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개인은 자유주제, 단체는 자유주제 꽁트 형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신청서와 발표 원고를 추천기관을 통해 부산국제교류재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오산문화재단이 지역 청소년을 위해 준비한 극장 나들이 무대의 꿈이 펼쳐집니다. 무대의 꿈 봉이 김선달 공연이 10월 28일 오후 7시 30분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에 앞서 관객들은 공연장을 돌아보고 노래와 안무를 배울 수 있으며 뮤지컬 봉이 김선달을 관람한 뒤에는 무대장치를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연 예매는 오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조자용 기념사업회가 참신하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한국민화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자격의 제한 없이 가로 140cm 이내에 창작민화를 모집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프랑스 연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가신청은 10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하면 되며 작품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가회민화박물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회민화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태조 이성계의 발저취를 돌아볼 수 있는 행사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열립니다. 전주문화사랑회의 답사 프로그램 오목대와 회안대군묘가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2015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지정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관장의 안내에 따라 오목대와 이목대, 전라북도 기념물 제123호 회안대군묘를 돌아봅니다. 참가 희망자는 10월 23일까지 전주문화사랑회 홈페이지 답사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계 태권도인들이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인 태권도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진 공모전이 열립니다. 2015 태권도원 4개 사진 공모전에서는 11월 20일까지 전라북도 무주군에 자리한 태권도원의 사계절 모습을 담은 사진을 모집합니다. 참가 방법은 사진 뒷면에 작품명과 촬영일자 등을 기입한 후 출품 신청서와 함께 태권도진흥재단 진흥사업부로 제출하면 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류정보센터였습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주 좋네 소류고두 헐쌍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남도 서산시를 찾아볼까요? 네. 서산엔 청정갯벌이 있죠? 그렇습니다. 가로림만에 자리한 청정갯벌이 유명하죠. 네네. 그 갯벌에서 자란 그 심좋은 서산 뻘락지가 있거든요. 서산 뻘락지 구경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23일부터 서산지곡면 중앙리 포구 1원에서요. 서산 갯마을 뻘락지 축제가 열리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가로림만에 청정갯벌에서 잡힌 심좋은 뻘락지를 즐길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그렇죠. 23일부터 시작해서 25일까지 열리는 서산 갯마을 뻘락지 축제. 네네. 사흘 동안 낙지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 잔치도 열리고요. 또 먹거리도 풍성하게 마련하는데 이 서산 갯마을 뻘락지 축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네. 맨손으로 뻘락지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즐거운 체험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냥 뻘락지만 맨손으로 잡느냐? 아니죠. 물고기도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네. 그리고 청정갯벌에서 바지락을 하나하나 캐 보는 그런 즐거움도 함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통발 낙지 뽑기도 할 수 있고요. 운이 좋으면 맨손으로 뻘락지도 잡고 맨손으로 고기도 잡고요. 바지락 바구니에다가 가득히 바지락을 채워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걸로 푸짐심하게 요리를 해서 먹은 다음에 그 뻘락지 노래자랑에 나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며 함께 어울려 춤도 출 수 있는 자리죠. 네네. 그러다가 조금 출출하다 싶으면 낙지 비빔밥을 나눠주는 곳으로 가보세요. 네네. 역시 가로림만 청정갯벌에서 잡힌 서산 뻘락지를 낙지 비빔밥으로 만나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낙지 달인을 맞추는 부대 행사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자. 이런 부대 행사가 마련된 서산 갯마을 뻘락지 축제. 네. 23일부터 25일까지 서산시 지곡면 중앙리 포구 1원에서 열린다니까 주말에 찾아가보기 딱 좋은 때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입니다. 서산의 농산물, 특산물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장도 마련돼 있거든요. 네네. 서산의 육족마늘도 나왔을 거고요. 네네. 서산 갯마을에 살아온 어민들 일대기를 엿볼 수 있는 홍보관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네네. 낙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등을 준비한 서산 갯마을 뻘락지 축제. 네네. 지난해에는 3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와서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최우수 축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리는 서산 갯마을 뻘락지 축제. 네. 이번 주말이면 뭐 서산골이 그냥 북쪽북쪽 하겠네요. 네. 그러겠죠.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서산의 뻘락지 축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충청남도 서산 배치기를 박동서부의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비자전 얘기 가운데 대감댁 집신장사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오생이 비자를 따라 대감댁으로 간 얘기 만나보실까요? 제상댁 여종 비자가 장터에서 집신 파는 사내를 만나 얘기하다. 집신 70개를 팔아주겠노라며 집으로 데려가는데 따라가던 집신장사 오생이 꿈인가 생시인가 했겠다. 사냥골에서 왔다. 한영 올 때 집신 몇 개나 바꿨어. 아이고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신고 왔어. 그냥 맨발로 걷기도 했고. 어? 집신장사가 맨발이었다? 아깝기는 터락이 나블나블대는 집신이 어디가 아깝다고. 아니 내 심정 어찌 알겠소. 집신을 삼아봐야 말을 하죠. 글쎄 아깝기는 뭐가 아까워서 맨발로 걸었다는 게요? 아 글쎄 한 가닥 또 한 가닥 잡아 빼면서 이 집신이 주인을 잘 만나야 할 건데 이 신발 신은 사람 가던 걸음 오던 걸음 대동 밟아서 미끄러지나 말아야 할 건데 그것뿐이 것소. 그냥 가던 걸음 오던 걸음 일이 잘 돼서 땅 위로다 헐헐 나는 듯이 걸어 다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 신발들 복신이겠네. 그 말대로만 된다면 다리복, 일복 잘 풀린 복신이라는 소리 아니요? 아 그렇죠. 그러니 내 집신 한 개 한 개 아깝기만 하겠소. 그래서 해가 덩실뜬 날은 맨발로 걷는단 말이죠. 그 발바닥은 곰발바닥도 했겠네. 저기 두껍기는 조금 두꺼운 편이지. 곰발바닥이라. 그 집 마누라도 곰발바닥일까? 마누라. 마누라 소리만 나오면 숨이 그냥 턱턱 맥히나 보네. 왜? 상툴 끝 잡혀서 혼쭐이 났나? 상툴 잡혀서? 아이고 아니 그 없는 사람을 자꾸 옆에 앉히니까 내가 중지가 막혀서 이러지 않소.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재주가 매주인가? 응? 매주? 가만 가만. 두꺼번에 내가 매주였구만. 이 놈은 매주 팔자. 그래도 그 집신을 삼다 보면 내가 매주인지 콩인지 다 있지 뭐겠소. 소금을 만나면 간장일깨고 매운 고추를 만나면 고추장일텐데. 아하 또 그렇게 되는구만요. 아마 그렇지요. 매주가 소금 만나고 매운 고추가 또 만나고 그러면 먹을만하기만 하겠소. 아니 근데 지금 가는 곳은 어딘데 이렇게 해서 걷는 게요? 난 그 집 여정이요. 대감댁 출입은 해봤소. 대감? 아니 지금 대감댁을 간단 말이요? 아이고 아주 그냥 줄줄이 콕콕하게 생겼네. 아이고 사내가 아니냐. 가슴을 펴보던가 아주 길바닥을 박박 기던가. 아니 정말 이 집신이 대감댁으로 간단 말이요? 아니 그럼 그쪽이 대감댁 여정이고? 팔아주는 건 내가 요령껏 할 것이니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주겠소? 일이 잘 되면 앞으로도 그 집신은 내가 팔아줄 건데. 집신을 팔아줘? 아니 이게 무슨 소린지. 글쎄 내 말대로 하겠느냐. 그거부터 말해보시오. 아이 좋기만 하겠소. 하면은 그놈의 콕콕 대는 거부터 꿀꺽 삼키시오. 이거 말이요. 나도 모를 일이요. 오늘 처음 일이 콕콕 대니. 아이고 아이고 이걸 어찌하나. 대감댁에서 콕콕 대면 앞으로 집신 파는 거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안 해야지. 아이씨 이 놈의 목이 왜 이러냐. 숨 좀 쉬자. 숨 좀. 저쪽이 뒷문이니 조용히 따라 들어오시오. 에? 아니 이 집들이 도대체 몇 차나 되는 거요? 아이고 앞으로 뒤로 옆으로 서이 너이 다 서이 여서이. 자 이쪽에서 기다리시오. 아 아 예 그러시오. 아니 저컨대 이 집이 어떤 대감댁인지. 재상댁이요. 예. 재재재 재상댁이라고요? 네. 가요건병창 청성령 지나갈제. 강은경의 소리와 이은주였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국장 비자전에서는 대감댁 그 집신 장사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여종 비자를 만나 집신 팔러가던 집이 그 재상댁이었죠? 네. 그러니 뭐 재정신이었겠어요. 네. 그런데 여종 비자가 그 70개나 되는 집신을 어쩌겠다고 집신 장사를 불러드렸는지. 네. 그러니까 이리저리 말을 지켜보는 의도가 짐작이 가는데요. 과연 이 비자가 집신 장사를 왜 재상댁까지 끌어들였을까요? 네. 집신 장사 오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냥 보통 집신 장사는 아닌 듯 싶어요. 내일 그 뒷얘기 궁금하시죠? 네. 기대해 주세요. 수요일에 마련한 상한골 초대석. 네. 오늘 상한골 초대석에는 가야금 이혼주자이신 김진경 씨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경 씨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니요.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 단풍이 울긋불긋 은행 나면 또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었어요. 단풍 구경 다니실 짬 있으세요? 어떠세요? 지금은 전혀. 네. 지금 가야금 독주에 앞두고 계시는데 연일 준비 때문에 어떠세요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아직도 계속 하는데도 이렇게 연주할 때마다 떨리고 힘들고 그러네요. 그러세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준비는 얼마 동안 하셨어요? 계속했죠. 심상건유는 너무 처음 하는 유라서 계속 한동안 1년 정도는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러네요. 김진경 가야금 독주의 가야금 산조의 재발견을 앞두고 계신데요. 우선은 독주의 날짜하고 장소하고 시간을 좀 알려주세요. 10월 29일 목요일 7시 30분에 남산국악당에서 연주를 합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이신 김진경 씨를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하셨네요. 그리고 현재 이화여대와 국립국악학교에서 현재 강의 중이시고요. 네. 그리고 사단법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보존우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아시아 금교류회 회원이시고요. 양금 이은구회 그리고 가야금 솔로이스트 JUL 동인으로 활동 중이신 김진경 님이십니다. 저희가 뺀 게 있나요? 가야금 독주에 앞두고 계신데요. 가야금 산조의 재발견 어떤 의미로 구상하게 되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산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우연치 않게 석사 논문은 성금연류로 쓰고 악사 논문은 심상건율로 쓰게 됐어요. 그렇죠요. 딱 보니까 성금연류로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다 가야금한 사람이 누구나 한 번 다 타본 다 배우는 그런 산조고 심상건윤는 지금은 전승이 되지 않는 그런 산조라서 두 개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들어보면 참 의미 있겠다 시작은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 무대에서 여러 유파를 이렇게 연주하는 자리는 흔치 않잖아요. 네 흔치 않죠. 저도. 그리고 또 이번 공연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심상건윤의 가야금 산조를 또 복원하는 의미도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한간에 큰 사고를 쳤다. 이렇게 소문들이 난다. 무모한 도전을 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래요. 10월 29일 서울 남산 국악당에서 열리는 김진견 가야금 독주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두 개의 산조를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부터 좀 소개를 하시지요. 성금연류는 현재 전승되는 산조 중에서 가장 장대하다고 할 수 있는 산조고요. 그다음에 가락 짜임새가 굉장히 구조적이고 경쾌한 가락의 전남제 산조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산조죠. 가야금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악 쪽에서는 산조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산조입니다. 네. 혹시 그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연주를 하시면서 혹시 뭐 느끼거나 아니면 무슨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으시면 좀 전해 주실래요? 재미있는. 처음에 그 가야금을 접하실 때는 어떤 요구를? 네. 성금연류를 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멋모르고 그냥 막 탔었는데 이게 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어려운 산조가 있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장구 쳐주시는 지순자 선생님한테 제가 지순자 선생님이 성금연류 따님이시잖아요. 성금연류 선생님과 지영이 선생님이. 그래서 또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네. 워낙에 널리 알려진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인데요. 그렇죠. 네. 이 독주회 때 들려주신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는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떤 장단으로 또 짜여져 있고 선율은 어떻게 돼 있고 이거를 좀 자세히 좀 풀어주실까요? 원래는 한 60여분 되는 산조인데 그중에서 제가 1950년대에 완성된 초기 가락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되는 가락을 연주를 하는데 이제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국거리, 자진머리, 휘머리 이런 엄머리는 그 당시에는 처음엔 초기 가락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휘머리까지 그렇게 연주를 합니다. 네. 우리 김진영님이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를 연주할 때 아까도 한 가지 여쭤봤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이제 아주 분위기에 타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자기 감정이 고조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떤 장면이나 사람이 떠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으신가요? 혹시? 너무 어렵네요. 아니 장단마다 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왜 느릿한 장단일 때는 어떤 머릿속에 상상이 되잖아요. 연주를 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타시나요? 이렇게 장단 장단마다의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는데. 고민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산조가 넘어갈 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맨날 넘어가서 장단이 넘어갈 때마다. 뭔지 모르게 희열이 있어요. 그 장단 장구랑 또 딱 맞았을 때 희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금연휴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짜임새가 좋기 때문에 장단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그런 재미가 아주 좋은 산조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가야금 독주회나 검은거 독주회나 이렇게 기악 연주할 때 말이죠. 가락이 바뀌고 아니면 장단이 바뀔 때 연주를 한참 하면서 이렇게 고수로 반주하는 걸 서로 이렇게 한번 보나요? 아니면 느낌으로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나요? 보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선생님하고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해서 느낌, 호흡으로 딱 맞춰서 가야죠. 그런데 아까 저희가 질문드린 게 그래요. 왜냐하면 왜 몰입을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무화지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바로 그 경지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림이 상상이 아니라 푹 빠지신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연주에 이어서 심상건유 가야금 산조가 펼쳐지잖아요. 이 심상건유 가야금 산조와는 어떤 이유를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지 연유가 궁금하네요.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여러 유파 가야금 산조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김병호류를 했는데 다른 김죽파류도 하고 그다음에 김윤동류도 좀 배워보고 여러 유파를 다 했었는데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승되는 산조도 있는데 그럼 전승이 끊긴 산조들도 있나?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준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릴 테이프며 이런 걸 다 찾아서 제가 다 체보해가지고 그렇게 논문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심상건유가. 그렇다면 박사과정으로 심상건유 가야금 산조를 하셨다는데 그럼 이 심상건유의 가야금 산조가 가진 그런 선율이나 어떤 특별한 점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풀어주시죠. 네. 심상건선님이 굉장히 즉흥음악에 능하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 가락이 다 들어보면 여러 개 녹음본들이 있는데 가락들이 다 틀려요. 똑같은 가락이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충청제 산조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조염법이 대부분의 가야금 산조가 쓰는 조염법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낮은 사도가 더 낮은 음이 있는 조염법을 사용하여서 완전히 느낌이 다른 산조입니다. 네. 연주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가요? 어떠신가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두 개를 하면 너무 힘들지 않냐고 헷갈리지 않냐고 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완전히 달라서 그런지 가락을 외우는 게 사실 너무나 지금 전승된 산조들이랑 가락이 달라서 그게 좀 어려울 뿐이지 사실 헷갈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락의 톨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연주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요. 김진경 씨가 연주하는 심상건유 가야금 산조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네요. 이 심상건유 가야금 산조는 장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럼? 녹음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번에 연주되는 거는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이렇게 네 가지 장단으로 연주를 합니다. 네.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시간은 원래는 더 긴데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번에 발표를 해서 한 40분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김진경 가야금 독주에 가야금 산조의 재발견 그 두 개의 산조를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자 감상하는 관객들에게 만약 한마디 귀띵을 해 주신다면 감상 포인트는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성금연류는 전남제 산조라서 꺾는 소리며 이런 게 굉장히 징계면도 많이 있고 또 좀 경쾌한 느낌이 있고 이런 반면에 심상건유는 기본적으로 낮은 음정이 많이 낮기 때문에 훨씬 무겁고 하지만 훨씬 즉흥적이라서 장단이 자진모리 같은 경우는 네다섯 장단이 잉어거리로 쫙 가거든요. 그런 재미를 좀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고 네. 아유 기대가 큽니다. 들어보면 심상건유 가야금 산조의 그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순자 선생님께서 장단을 맡아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선생님과의 인연이 깊으신가 봐요? 네. 제가 대학원 들어가면서부터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배울 점이 많고 제가 모르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너무 워낙 또 예뻐해 주셔가지고 이번 독주에 어떤 말씀을 해 주시던가요? 아무도 모르니까 정말 열심히 타고 잘 타서 정말 심상건유 선생님이 기뻐할 수 있는 연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발표회 때 두 류의 가야금 발표를 하시는데 성금연유는 많은 대중들이 아시고 또 많은 연주자들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곡들이고 그다음에 심상건유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복원시키는 의미도 있는데 선생님 심정은 어떠세요? 잘 타야 될 텐데 정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타야 될 텐데 이 심상건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걸 제가 잘 들려드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큼은 책임감이 좀 따른다고 할까요? 네. 그 말씀의 심정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진경 가야금 독주회 날짜하고 장수하고 시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목요일 7시 30분 서울 남산 국악당에서 열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10월 29일 서울 남산 국악당에서 열리는 김진경 가야금 독주회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 상암골 초대석 오늘 자리해 주신 김진경 씨 멋진 독주회가 되길 저희들도 빌게요. 네. 저도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공연실항 음원으로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를 김진경의 가야금과 김정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음미해 봅니다. 복주회 삼촌. 네. 마을 방송에 알려야지 뭐하고 있어. 아 덕실이 아버지 결혼 60주년 기념한다면서. 그래. 면장님도 오신다고 했구먼. 와 마. 면장 군수가 문제냐고. 덕실이 아버지랑 어머니가 오늘 싸운 것 같던디. 에헤이 참말로. 오늘같이 좋은 날 싸우다니. 아 울 동네 말이오. 금강홀류에 처음 있는 일이잖이오. 결혼해서 60년 사는 게 쉬운 일이겄냐. 아 뭐 거룩하지. 아 그게 면장님이 찾아온다는 겨. 아이침에 싸우는 소리가 났다니께. 면장님 타령만 하고 있네. 아야야. 그 양반들 싸움 시농 60년 거뜬히 넘겼어. 아 그거이 뭔 대단한 일이라고. 아 잔치 준비나 허란 말이오. 아 글씨. 오늘 결혼 60주년 기념짜리 안 나간다고 허드랑기유. 에잉? 안 나온다고? 누가? 왜? 아 글씨 그냥 덕실이 업니가 화를 내면서 영감이나 나가셔. 이따 참말로. 덕실이 아버지 또 일을 냈구만 그냐. 아 60년씩이나 같이 살았으면서 왜들 그런디야. 오늘같이 좋은 날. 아 마. 덕실 업니는 오늘만은 그 한마디 듣겄다고 허고. 덕실 아버지는 고것을 말로 휘하겄냐. 다 암실은 어째서 그냐. 허고. 아니 아니 아니. 뭔 말인디. 아니 이제 오늘만큼은 꼭 들어야겄다. 생고집이일까. 야야 억수나 가보자. 저기 덕실 업니요. 그 오늘의 결혼 60주년 기념 날인디. 아 거세기 그 면장님뿐이거시오. 그냥 교장선상님이야 줄줄에 축하할건디. 아따 뭔일로 한다만더 소리냐구요. 아 저기 업니. 다한테 그냥 속 시원하게 바라보시오. 에? 아니 뭔 말인디. 오늘 만취는 꼭 들어야겄다구구요. 설마 전에 저 다방에서 거시기랑 손을 잡고 놀러간 그거? 아이고. 그거는 벌써 사과했자녀. 아나. 꽃다방 미쓰고? 아이고. 그것이 원자적일인디. 아따. 참말로 덕실 업니. 오늘 결혼 60주년 기분 좋게 잔치해야지. 아나. 인자와서 과거지사 따지고 말게 뭐 있다고구요. 에? 뭐시라고? 그 말이 아니고 석자면 되는 소리를 아낀다고? 아니 뭔디요? 에? 아 그거요? 사랑해? 아따. 참말로 사랑해였어? 아이고. 덕실 아버지 해보쇼. 그것이 뭐가 힘들다고 애키는겨. 달아질 것도 아닌디. 사랑해. 사랑해. 덕실래. 사랑해. 아 그렇게 해 푸셔 좀. 네. 춘향가 가운데서 사랑가를 조상현 안숙선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에 뜻깊은 잔치가 열리는 날이군요. 결혼 60주년 기념한 잔치. 아주 대단하네요. 네네. 근데 덕실 언니는 아직도 사랑해 소리를 못 들어봤다고 그거 한마디 해달라 했다가 신랑이가 생겼어요. 네. 그러네요. 아니 근데요. 김영아 씨. 남자들은요. 소음 마음에는 있지만은 겉으로 사랑해. 뭐 그런 소리 입 밖에 내는 거.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거 얘기 안 하면은 우치게 알아요. 표현을 해줘야 할지. 네. 그래서 이런 날은 뽀뽀도 해드리고 사랑해. 맡기지 말아야죠. 아 그러게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왜 못해요. 사랑해 한마디 하세요. 남편분들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네. 그나저나. 복준아. 거시기 딴으로 어쩔티요. 혼자 사는 나보기가 너는 그라고 좋냐. 아이고 봉알매요. 그라믄 그냥 거시기 하시오. 뭘 거시기요. 마무리나 하자. 네. 자 상한권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